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눈 건강을 위해 싱싱한 연어가 주원료인 아이케어살문을 선택했는데 부치가 잘 먹어주니 뿌듯 빛나는 반려견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 첨가로 소화기능이 개선되어 빛나는 황금덩을 볼 수 있고 어류 단백질과 연어 오일 첨가로 풍부한 오메가3로 빛나는 모질 관리가 된답니다 당근, 사과, 미네랄 등등 기능성 원료로 튼튼하고 빛나는 면역체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호성이 높아서 간식통에 넣어주어 놀면서 천천히 사료를 급여하는 방법도 좋더라고요 주인물 주인물 두찌와 두찌의 친구들의 행복한 견생을 위해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